선우의 단독강화 안녕하십니까? 고현강사 지창입니다. 오늘은 현대소로 5강 선우의 단독강화라는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우의 작가는 가장 유명한 게 불꽃이에요. 작년 수련 특강에도 불꽃이 소설이 아니라 극으로 바뀌어져 있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지금 보시게 될 여기 있는 이 단독강화라는 작품은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 바로 나오죠. 줄거리에 양이라는 사람과 여기는 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때 단독강화할 때 강화라는 말은 알죠? 이게 강화라는 말 자체가 평화로운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에 처했던 여기 있는 두 명의 병사 양과 장이 모두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념의 대립을 초월한 어떤 민족의 어떤 민족적 동질감 이런 걸 느끼는 그런 작품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 소설의 마지막 결말 부분에 가면 중공군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중공군에 여기는 이 두 사람이 맞서 싸운다는 내용을 볼 때 뭐가 비슷하냐면 이거와 유사한 작품이 뭐가 있냐면 웰컴 투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시나리오 있어요. 그거랑 비슷하다. 웰컴 투 동막골이랑. 그래서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영화가 아주 영상미도 뛰어나고 또 나름 어떤 이야기 스토리도 있고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설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중 낙오된 국군 양과 인민군 소년 장은 6.25 전쟁이 이제 시대 상황이 되겠죠. 이게 이제 시대 상황이 되겠고 여기에 양과 장은 우연히 산 속에서 마주치게 된다. 이후 서로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동굴 안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상황은 다 이해했어. 이렇게 동굴 속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서 보내기로 합니다. 자, 둘은 총묶음을 기대고 어깨와 어깨를 비볐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면 서로 이제 어깨를 기대고 잠들어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총묶음이란 건 왜 총묶음을 했냐면 이제 서로 이제 그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왜 서로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는 말 앞에 보이죠? 자, 그래서 그 약속으로 총을 묶어둔 거예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자, 어깨와 어깨를 비볐다. 레이쇼의 모닥불은 자, 여기서 레이쇼이라는 것은 전투식량입니다. 알겠죠? 레이쇼은 전투식량. 자, 아마 이제 뒤에 단어뜻이 나올 텐데 자, 이걸로 이제 그 거의 갑, 이제 그걸 포장했던 포장지를 모아서 불을 피우기도 하는데 그래서 레이쇼의 모닥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는데 동굴박 설경은 동굴박 설경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건 공간적 배경도 여기 안에 들어있고 시간적 배경도 여기 들어있죠. 특히 이제 계절이 설경이니까 겨울이지. 그래서 설경은 어스름 달밤 속에 고요히 잠들고 있었다. 자, 그래서 겨울밤에 조용히 잠들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밤이라고 했으니까 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에요.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장에 가느다란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반잠을 자고 있던 양은 자, 여기서 이제 깜빡 떨어든지 얼마나 되었을까? 그러니까 약간 선잠을 자고 있었어. 자, 선잠을 자고 있었는데 떨어든지 얼마나 되었을까? 갑자기 확 세차게 가슴을 윽박 지르는 충격에 소스라체 일어나자. 가슴을 쥐어잡은 장에 두 손을 날쌔게 뿌리쳤다. 그러니까 지금 자다가 뭐였냐면 여기서 양의 가슴에다 충격을 가한 겁니다. 알겠죠? 이해됐죠? 이 자식이? 자, 그런데 여기서 봐봐.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확 세차게 가슴을 윽박 지르는 이 충격이 여기서 지금 사건의 계기가 되는데 사건의 계기가 되는데 자, 이 자식이 그러면서 그의 주먹이 기우는 장의 얼굴에서 터졌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공격한다고 여긴 양의 반격이죠. 자, 반격을 한 거야. 우악하고 장은 바닥에 쓰러졌다. 너 이 새끼? 장은 쓰러진 채 우하고 시름소리 내면서 손으로 땅바닥을 더듬었다. 너 죽인다. 전신에 두었던 소름이 거치며 양은 어느 만큼 마음을 차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전신에 두었던 소름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거야. 그 두려움이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가라앉았어. 장은 시름소리를 내며 좀처럼 일어나지를 못했다. 양은 조심성 있게 성냥을 그어 네이션 꽉에 조각에 불을 붙였다. 그는 그 불길을 땅바닥을 더듬고 있는 장의 얼굴 가까이로 가져갔다. 장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자, 장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것은 아까 때려가지고 그런 거죠. 코피가 난 거죠. 자, 이에 불길을 의식한 장은 힘없이 두 눈을 뜨고 조금 부신듯 얼굴을 찡그라더니 어! 하고 헛소리를 틀어댔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뭘 했냐면 불길은 의식을 했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 하고 헛소리를 틀어댔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잠을 자다가 맞았죠. 어쨌든 그래서 갑자기 반격을 맞은 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새끼야 너! 그 소리에 장은 얘하고 정신을 곧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자식이 이것도 양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너 이 새끼 이것도 양이 너 죽인다도 양이 그리고 이 새끼야 너도 다 양이 한 말이야 그 소리에 장은 얘하고 정신을 곧하는데 이 죽일로 오면서 이 새끼고 또 양 그랬더니 얘 그랬어. 장은 언뜻 흩어진 시선을 모두며 양의 노염에 찬 얼굴을 건너보았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장이 정신을 차렸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흩어진 시선을 못 얻었다는 것은 결국 정신을 차린 거고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어. 정신을 차린 거고 여기서 양의 노염에 찬 얼굴은 장이 공격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보았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쥐새끼 날 죽여보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생각했다는 거야. 장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요? 그랬더니 너 그런 수작을? 수작이라 생각한 거야. 양은 장의 몸을 힘껏 밀어치며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았다. 장은 뒤로 쓰러지면 너검는 표정을 지었다. 양은 그것을 한 번 노려보고 네이션 껍데기를 긁어온 무덕불을 만들기 시작했다. 흥분이 가라앉으며 으스스 몸이 떨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장은 너검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너검는 표정을 지었냐면 현재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거든. 현재의 상황이 이해 안 되고 있어. 좀 이상하지? 벌써 표정부터가. 장 이리 가까이 와. 장은 흐르는 고피를 손동으로 닦으며 황급히 모당부를 가까이로 다가왔다. 너 그런 짓이 되리라고 여겼냐? 예? 여기서 그런 짓이란 건 결국 자신을 죽이려 한 거. 예라니 내 목을 졸이랬지? 아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야 죽이려고 생각하고 물어본 거야. 그런데 봐봐. 행동이 좀 이상하잖아. 죽이려고 했다는 사람치고는 흐르는 코피를 닦고 황급히 모당부로 다가오는 대개 순순히 양의 지시를 따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좀 이상하지.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야 왜 가슴을 쥐어박았어? 그랬더니 아니요. 전 꿈을 꾸었을 뿐인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뭐냐면 사건의 전말입니다. 결국에 사건의 전말로 보자면 그냥 꿈을 꾼 것뿐이에요. 꿈을 꾼 것뿐이야. 예 무슨 꿈이지 잊었는데 아주 무서운 꿈을 꾸고 그만 놀래서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꿈을 꾸었는데 무서운 꿈을 꾸고 그냥 그만 놀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에 지금 이것은 지금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생각해봐. 자신도 모르게 잠길에 공격하게 됐어. 그러면 이건 결국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이에요. 여기는 이 불안감을 보여준다. 순간 양의 전신을 쭉 소름이 스쳤다. 왜? 아니 오해했으니까. 그렇죠? 소름은 영겁 후 파상적으로 그의 전신에 스쳐갔다. 되풀이됩니다만 가슴 하에서 뭉클하고 커다란 뜨거운 덩어리가 침이 올랐다. 그럼 여기서 어떤 커다란 뜨거운 덩어리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 일단 장을 오해한 것에 대해서 장을 오해한 글자가 위로 올라가네 오해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죠. 거기에 플러스 거기에 플러스 여기서 장에 대한 연민이 있어. 이런 꿈을 꾸나 하는 연민이 있어.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뜨거운 게 침이 올랐어요. 미안하고 연민 생각이 들고 장 양은 그 덩어리를 간신히 목구멍에 삼켜버렸다.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삼켜버리면서 양은 소용돌이 치는 자, 마음을 가누며 장에게로 가까이 가서 손으로 그 열구려 치고 장감을 뒤집어 그것으로 콧비를 닦아주었다. 자, 이거 뭐 때려놓고는 그치? 어, 때려놓은 것은 이렇게 지금 가서 콧비를 닦아주고 있어. 그럼 이렇게 콧비를 닦아주는 것은 당연히 뭐에 대한? 장에 대한 미안함이죠. 장에 대한 미안함 때문입니다. 장 난 그것을 모르고 자네가 날 그러니까 니가 나를 죽이려 하는 줄 알았다. 얘에 대해 죽이려 하는 줄 알았다. 갑자기 저걸 하니까 그죠? 어, 죽이려 하는 줄 알았다. 아니요, 제 잘못이 또 퍽 놀라셨겠어요. 아니야, 장 양은 깡통 속에 휘을 꺼내 그것을 조그맣게 말아서 그의 콧구멍에 찔러주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러면서 장 좀 더 가까이 앉아 불을 조여 좀 있으면 날 밝겠지. 자, 여기는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냐면 때린 게 미안하죠. 어, 때린 게 미안해. 그래서 결국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 배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 이해가 됐어? 오해를 풀었단 말이지. 그래서 장은 모닥불 옆에 다가서 다리를 꺾으며 쪼그리며 앉았다. 양은 한참 동안 종이가 타는 조그만 불길을 너기는 사람처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음성은 시름에 가까웠다. 정말 그들을 죽이고 싶네. 네? 전쟁을 일으킨 놈들 말이야. 그러면 결국 여기서 전쟁을 일으킨 놈들 말이야. 라는 말은 여기서 전쟁을 일으킨 놈들 이라는 것은 전쟁으로 인한 결국 이건 이런 전쟁으로 인한 전쟁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불만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여기서 뭘 느끼게 되냐면 동질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 서로 쿨은 다르지만 남한군 북한군을 다 타는 게 아니잖아. 이해가 됐죠? 결국 이 전쟁을 일으킨 놈들을 죽이고 싶은 거야. 양은 일어나서 동물 밖으로 나갔다. 희뿌연 하늘을 올려다보고 흰눈이 깔린 골짜구니를 그어보았다. 한 번 크게 숨을 내쉬었다. 후하고 숨을 내쉬었겠지? 나리뜨자 뜬 눈으로 드세운 양이 네이션의 무닥불을 피우고 바나베에 눈을 넣어 물이 끓도록 장은 묶음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바나베에 물이 끓을 정도 그러고 기대서 자고 있었어. 양은 지금 나리발자 뜬 눈으로 지세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과 볼과 인중에는 아직 여기저기 코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어젯밤에 때린 그거 얘기하는 거야. 양은 가만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깨울 때 장은 멋쩍은 듯이 얼굴에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자 봐라 여기서 서로 깨웠을 때 장이 미소를 지어보인 건 어젯밤에 때렸던 일 있고 그냥 웃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양과 장 사이에 양과 장 사이에 오해는 당연히 풀렸고 화해가 이루어진 거야. 화해가 이루어졌어. 둘은 눈으로 얼굴을 닦고 나서 아침을 먹었어. 아침도 같이 먹네요. 장은 따듯이 내온 통조림과 양이 끓여낸 커피를 먹으며 퍽이나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조림 커피 이런 거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거 보니 자연스럽게 화해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서로에게 인간적인 정을 느끼는 거야. 인간적인 정을 느끼는 겁니다. 장 너 내온 모두 가져 저걸 다 어떻게 해요. 난 한 톡이면 돼. 집어넣을 수 있는 대로 가져가지 그래.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장에 대해서 양보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장 너 모두 가져 집어넣을 수 있는 대로 가져가 이 말은 결국에 여기는 이 장에게 양이 장에게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배려 그러니까 양에 대한 양의 장에 대한 양의 배려와 너그러움 배려와 너그러움을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장이 갑자기 시무룩해져요. 시무러질 게 없잖아 서로 상대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이 많이 들었어. 이제는 헤어지게 됐군요. 그래서 안 만나는 것만 못하군. 코온저리가 아프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건 결국에 만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그 다음에 어젯밤 때린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아니요. 괜찮아요. 식사를 끝낸 둘은 저마다 짐을 꾸렸다. 자 탄환을 받아. 자 여기서 탄환을 받아라는 것은 결국 완전히 경계가 완전히 경계가 사라짐을 이야기합니다. 총알을 줬어 다시 죽일지도 모르잖아. 양은 레이션 한 통을 끌어두고 장은 두 통을 끌어매었다. 둘은 함께 동굴을 나섰다. 그럼 여기는 이 동굴이라는 공간은 결국에 이념적인 대립이 사라지고 이념적인 대립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정을 느끼는 공간인데 선우이란 분이 동굴이라는 곳을 되게 좋아합니다. 공간적인 배경으로 왜냐하면 실제로도 선우의 불꽃에서도 보면 주인공이 이 동굴이라는 곳에서 자기의 정체성 이런 걸 깨닫게 되거든요. 자기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을 반성하고 상처라고 깨닫게 되거든요. 이런 공간으로 동굴이 많이 나옵니다. 이 양반 소설에는 어제든 동굴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장 잘 가라니 못 가라니 인사를 말기로 해. 자네는 저기로 가고 난 이리로 갈 뿐이야. 뒤도 돌아보지마. 서로 이제 갈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동굴을 내려서서 눈을 헤치며 장바구니 골짜구니를 향해 비타를 더듬었다. 장은 그것을 한참 보고 섰더니 저편 골짜구니로 발을 옮겼다. 그러면 결국에 한참 보고 서 있는 것도 당연히 아쉬움입니다.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소설에 여기는 이 단독강화라는 것은 원래 이 단독강화라는 이 말은 결국에는 한 나라가 이게 단독으로 맺는 거잖아. 이게 단독으로 동맹국에서 빼가지고 단독으로 다른 나라와 강화를 맺는 걸 단독강화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결국 민족적인 대립을 끝내고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양과 장의 상황을 이 단독 강화라고 했고요. 여기서 결국 이데올로기 대립을 끝내고 끝내고 인간적인 정을 느끼는 인간적인 정을 느끼는 이 행동을 우리는 단독강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단독강화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소설은 특별할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심리 변화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오해했다가 그 오해가 꿈이라는 걸 알고 풀리게 되지 풀리게 되고 서로 화해하고 화해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인물은 두 사람 나옵니다. 양과 장이죠. 여기서 양은 남한군이고 여기는 장은 북한군입니다. 북한군이 되겠고 결국 이들 둘은 이념 대립에 의한 이념 대립에 의한 전쟁의 희생자 전쟁의 희생자 정도로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 동굴의 의미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뵐게요.